미륵부천님 엄마한테야? 나 미륵부천님이다 미륵부천님 미륵부천님 미륵부천님한테 이빼 드리자 이빼 미륵부천님이 미륵부천님이 미륵부천님 미륵부천님 미륵부천님이 많이 잘 지네 미륵부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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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는 너무 쳐다보기지 몰랐다 이놈이 유지촌에 왔어 절하지? 절하고 있는거야 여기는 신발 벗고 올라가야되 이거보다 매일 그렇지 너무 높다 나는 거북이 용하고 거북이 용하고 거북이 용하고 거북이 용하고 거북이 용하고 거북이 용하고 거북이네 거의 현무처럼 생기기도 했다 이빨도 뾰족뾰족 이빨도 뾰족뾰족하지? 이빨 뾰족뾰족 아 너 него 못 무서ウля 응 screws 용이 용이 여유주를 물고 있는거야 여유주는 둥그런 구슬이야 저 여유주는 모든 소원을 다 이뤄주는 그런 귀한 구슬이야 약간 거북용이야. 그래서 약간 현무 느낌이야, 현무. 이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네. 귀여워. 귀엽게 생겼어? 저거 올라가지마. 올라가면 안 돼. 귀엽다고 할 수 있지, 왜. 여기는 진짜 거북이 이거 같고, 이쪽은 좀 더 크게 했네. 그렇지? 용암이 전부 다 크겠네. 둘이 달라. 달라? 너무 달라요. 둘이 너무 다르지? 응. 용암이 무섭고. 여기는 무섭고. 이건 귀엽고. 아 이건 귀엽고?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